한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옵니다. 휴대전화 속 택배 의뢰장 사진을 직원에게 보여주더니 조금 전 의뢰한 택배를 취소하겠다며 돌려달라고 합니다. 택배를 맡긴 사람과 달라 난색을 보이자 맡겼던 사람과 얘기해보라며 전화통화를 시켜 안심하게 하고 상자를 받아 편의점을 빠져나옵니다. 이 상자에는 1억 2천만 원짜리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. 50대 김 모 씨는 5년 전에 산 이 시계를 지난달 중구매매 사이트에 내놨습니다. 한 남성이 1억 천여만 원에 사겠다고 나섰는데 편의점 택배를 고집했습니다. 당시 통화 음성입니다. 이 말을 믿고 택배를 붙인 뒤 남성과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 공범위 편의점에서 상자를 챙겨 달아난 겁니다. 계속 전화만 오는 거예요. 자기가 처제랑 입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한꺼번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. 이들은 수차례 통화로 김 씨의 거주지를 파악한 뒤 택배 의뢰장 사진을 받고선 해당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. 이들 조직이 고가의 시계가 담긴 상자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건 당시 피해자가 택배를 착불로 맡겼기 때문입니다. 착불 택배는 비용 지불이 없어 결제 취소에 필요한 신용카드 확인을 건너뜰 수 있었습니다. 택배를 착불로 했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. 그랬기 때문에 마음대로 캔슬할 수 있었던 거죠. 이들은 가로챈 시계를 되팔려고 다른 중고 사이트에 올렸다가 사기 피해를 호소한 김 씨의 인터넷 게시판 글을 본 시계업자에게 포착됐습니다. 결국 운반체 한 명은 지난 2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나머지 공범을 쫓고 있는 경찰은 편의점 착불 택배를 악용한 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SBS 박찬범입니다.